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달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DGB 금융지주죠. 대구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지방의 금융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가지고 금융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죠. 전반적으로 그 관련되어 호재를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가지고 온 이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4월 22일 날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DGB 캐피탈 라오스 소액대출 법인 DLMC 설립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회 계열 회사인 DGB 캐피탈이 라오스 소액금융업 즉 MFI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 자동차 리스 금융회사인 DLLC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 소액대출업까지 진출함으로써 라오스 내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DGB 캐피탈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통해서 라오스 MFI 즉 소액금융업 설립을 승인한 후 약 8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라오스 금융당국의 최종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동사회 증손자 회사 편입신고가 완료돼 곧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회사 명칭은 DLMC로 납입자본금은 500만 달러에 대해 DLLC와 DGB 캐피탈이 각각 99%와 1% 출자했다. 라오스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높은 경제성장률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DGB 캐피탈은 당분간 DLLC의 기존 고객과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DGB 캐피탈의 관계자는 DLLC를 통해 라오스 BNTN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만큼 자동차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했다고 판단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이번 신규 법인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향후 자동차 금융과 시너지 상품 외에도 개인신용대출과 모기지론 즉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사업영역을 지속 주식담보대출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집담보대출이 되겠죠? 관련되고 사업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재미는 뭐 재미있다기라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을 딱 쥐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원래는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에 있는 회사들 영국에 있는 영국이 지금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금융이죠. 금융. 영국이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어가지고 대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담보대출 그다음에 집담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보통 주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담보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자를 쎕니다. 쎄기 때문에 그 돈을 벌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그걸 써먹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야 니네 자동차 집을 담보래서 나 대출할 테니까 돈을 빌려가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을 비싸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영국이 했던 거를 그대로 미국이 따라해가지고 미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본이 똑같은 것을 한국한테 또 써먹었습니다.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 소액결제 있잖아요. 소액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회사 다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국이 했던 것을 미국이 그대로 따라했고 미국이 일본한테 돈을 벌었고 일본이 한 건데 돈을 벌었고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라오스에 써먹는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라오스로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알고 이런 것을 조금씩 알면 좀 재미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 0. 몇 퍼센트, 1%, 몇 퍼센트 올라오니 떨어지니 맨날 그거 보는 건 지겹거든요. 그런데 주식에 돌아가는 이런 뒷얘기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조금씩 알아두면 주식을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거든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벌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었고 한국, 동산은 한국에서 라오스로 돈을 벌으려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 담보, 집 담보, 개인 신용 담보, 그리고 소액 결제를 한다는 거죠. 소액 담보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대한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점 투자를 참고하십니다. 이게 좀 짭짤합니다.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1년에 몇백 퍼센트 이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동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 오늘 0.3% 하락하면서 8,330원입니다. 동사는 그렇게 실적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고요.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8,700원 되겠습니다. 2차 저항 때는 9,000원, 3차 저항 때는 9,300원, 4차 저항 때는 9,600원 되겠습니다. 9,600원부터 52주 신고가 구간인 9,980원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8,200원, 2차 지지대 8,000원, 3차 지지대 7,7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등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5만 1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78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팔다가 최근에는 현재 샀다가 좀 파는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순 매수 기조이고요.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도 최근에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최근에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흔들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로 같은 경우는 0.16% 아주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겠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5K저축은행의 9.55% 국민연금에서 7.7%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해산자 아시죠? 금융해산자 쉽게 말하면.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4조원대에서 올해 4조 2천억원대, 내년에 4조 3천억원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00원대에서 올해 6,300원대, 내년에 6,800원대까지 증가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100원대에서 올해는 4,700원대, 내년에 5,100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조금 영업이 조금 단기순익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때 2,200원대, 2분기때 1,900원대, 3분기 1,500원대, 4분기때는 453억 적자전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 그렇게 이번에 좀 안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4분기에 85억원 대비 작년 4분기때는 450억원 적자전환 됐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0원대 흑자영업이기에서 올해는 1,500원대까지 물론 전년동기 대비는 조금 역성장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OQ 기준으로는 흑자전환이 되겠고 전년동기 YY 기준으로는 영업이 조금 감소했나 보시면 되겠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작년에 1,900원대에서 올해 1,880원 괜찮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1,500원대에서 올해 1,700원대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부터는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산은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 쉽게 말하면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예요.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가 부채비율 유보율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돈으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기준으로 15.7%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단 EPS 말씀드릴게요. EPS는 내년도 실적기준으로 2,984원, BPS는 39,881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즉 은행, 보험, 증권 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EPS 기준으로 PER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BPS 기준으로 PBR을 책정하는 것을 참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EPS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BPS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내년 실적기준으로 BPS가 39,881원이기 때문에 4만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만원 현재 동사 8,330원입니다. 4만원들이 어떻습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겠습니다. 4만원 나누기 8,330원. 정확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3,9,881입니다. 자, 나와라. 자, 3,9,881. 아,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자,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현재 8,330원입니다. 8,330원, 8,330원 나누기. 아까 BPS가 내년도 예상 BPS가 39,881죠. 3,9,881. 자, PBR로 0.2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0.2배는 어떻습니까? 동사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적정 밸류 전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조각입니다. PBR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인데 동사는 현재 PBR 0.2배 대 후한 상당히 저평가 구한한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쭉. 뭐, 금융회사니까 금융 쪽에서 나오겠죠? 자, 이자 수익에서 51%, 유가증권에서 37.5%,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신탁 관련된 쪽에서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관계사함이 연계사함이 상당히 많죠? 다 금융회사입니다. 쭉쭉쭉 관련된 자산유동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탁 관련된 여러 가지 다 전반적으로 다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금융지주사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GB 금융지주 오늘 종가 8,33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핸드라구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19.4% 증가할 곳에 해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자유의사인 DGB 캐피탈이 라오스 소액 대출 관련된 법인을 DLMC를 설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4.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수급 추세는 53.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한 수익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9,000원, 2차는 9,6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8,000원, 2차는 7,700원이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GB 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